너가 인마 좀 제대로 속이 있게 던지지 그랬어. 형이 그 병살 치지 말지 그랬어. 그건 그 전 게임이잖아 인마. 정우현 정우현 너. 정우현이 따붙했잖아. 황영이 해먹고. 너 황영이 해먹고. 근우영 뻔트. 파이킥. 나 자. 근우영 뻔트. 파이킥.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정우현은 당연히 해먹고. 가족들 오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바닥 내려간지 본데. 집간대 맨날 욕먹었어. 정우현아. 방망이 나와라. 방망이 나와라. 들고 있는. 뭘로 들고 있노? 아. 무기가. 네. 됐다. 너희들이 했으면. 네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준 거 같다. 이제 수비실에 집중해라. 그렇지. 무슨 이렇게 잘하는데도. 풀어가면 주전이 안 되는 거야? 방망이 치는 거 봤잖아요. 방망이 치는 거 봤잖아요. 아 방망이 때문에요? 그럼요. 근데 박재욱 선수 저희 지금 타율 5위에요? 아. 아. 진짜. 어 진짜? 타율 5위에요? 야 재우. 재우. 나와던 사람이 누구? 혹시 정근우가? 죄송합니다. 정근우 6위. 나 6위야 그래도? 정이윤. 정성훈. 정세훈이. 그리고 최수현. 이홍구. 유태훈. 유태끈. 고영우. 고영우 꿀등이야? 고영우 꿀등이야? 안돼. 도대체 드세요? 테크 Dog's behind에서. 과 Dy 승 nurse. 소중한 프랑 보다 낮엔 무슨 current already? 농혁. 보영우 scale. 0할. 7푼 7분. 7푼 viv. 0할. 15일이야? 7푼ors. 2일로 4... 오. 오. 눈만 존네 ㅆ끼야. 몽골이니가 ㅆ끼야. 좀 놀라운 게 타율 1위가 지금 김분호 선수예요. 규정사는 안 되잖아. 규정사는 또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냥 들어와서 확실하게 1위가 돼. 이발 좀 하자. 4할 안 되겠냐, 4할 안 되겠냐. 4할 7푼 7. 많이 떨어졌네. 그 다음 애가 4할 5푼 1위에 2대호수. 나 4할 5푼 1위 치고 있어? 그 다음 3할 4푼 1위에 2대호수. 별 차이 없네. 역시 엘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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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는 규정 이닝을 달성한 투수가 3명밖에 없고요. 3명이나 있나? 네, 3명만 규정 이닝이 22이닝인데 2등으로도 68이닝이죠. 와. 심지어는 57이닝으로. 야, 둘이 다 흔들네. 우리 방어율은 2.25랑 2.535. 근소한 차이. 와, 진짜. 투수 1위 우주원. 어? 투수 1위 우주원. 어? 뭐가요? 방어율은 1.4판. 어? 아니요. 이닝은 24이닝으로. 규정 이닝보다 2이닝 더 더 넣는 수. 근데 규원이 솔직히 만만한 팀만 나가잖아. 규원이 솔직히 만만한 팀만 나가잖아. 아이, 여기 만만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해 다 떨어지면 9위에 하나 떨어지고. 어제도 우리 해 다 떨어지고 와서. 이대우 사랑해. 이대우 사랑해. 이대우 사랑해. 똥을 싸더만. 완전 똥을 싸라. 야, 대웅이는 9윈든지 땀 하나 안 나는데. 내가 1윈든지 요새 땀 다 나더만. 대웅이가 체질, 체질, 체질. 아, 밑으로. 밑에는 한 자릿수인데. 그때 말 안 해도 돼요, 밑에는. 굳이 왜 말해요. 들어라 보자. 장원선 후보 제일 높고요. 상호율 0. 아, 미스터 제일 높. 다리 꼬을만 하네. 다리 꼬을만 해. 몇 이닝에 몇 이닝. 3이닝. 3이닝. 대웅이 어제 9이닝 아이가? 3이닝, 3피안타, 이탈상진, 방어율 0. 사사구도 없어? 네? 사사구도 없어? 사사구도 없지, 이게. WHIP는 1위입니다. 1이닝에 하나씩 안 내보내면 되지, 뭐. 총 풍수 연속 5.2이닝, 3.18. 많이 내렸다. 준수하네. 왜 준수해, 이씨. 그 다음 현수가 20.2이닝, 3.48. 유일환수 9이닝. 오, 많이 던졌네. 많이 던졌네. 많이 던졌네? 많이 던졌어. 뭐 던질 거 없냐? 뭐 던질 거 없냐? 던질 거 없어, 진짜. 작년에 하루에 9이닝 던졌는데. 방어율 2억. 3디 3개. 3디 3개 남았어? 마, 나랑 똑같네. 마, 나랑 똑같네. 그 다음에 천성권. 1이닝 방어율 45. 45. 뭐야, 버스야? 버스 번호야? 그 다음에 민주 0.1이닝 방어율 80이에요. 방어율 80이에요. 미밀 1명이 뽑아왔는데, 80이리아. 장편이 이번에 제가 던질게요. 못 참 많아.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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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스타전 때 우리 4명 안 뽑히는 거 아니야? 올스타전. 올스타전 때 어제 뭐 표 이런 거 안 합니까? 최강 야구 최초로 올스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스타전? 말이 아니야. 올스타전이 뭔 소리야? 오비대 와이비. 아이씨. 사람이 인원이 되나? 경기야. 사람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재밌겠다. 장편이 형님 죄송한데 저는 청폐차는 안 나가거든요. 아, 아니요. 팀 다 짜놓고 포지션도 다 정해놨어요. 이대호 투수예요. 아, 그럼 나가야겠네. 아, 그럼 나가야겠네. 이야, 어깨도 풀어야겠네. 아, 그리고 올스타전 경기 직전에 스페셜 매치 있습니다. 장시원, 정유인. 아, 제가 나갑니다. 투수 이대호 대 다자 김성철. 투수 이대호 대 다자 김성철. 아니, 손을 내꼬칠 수 있다는 거야. 나 혀 죽어도 못 칠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궁금한 게 투수들은 싱커랑 커터를 변화구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죠. 변화구지, 변화구지. 변화구지. 아, 진짜? 미국이랑 확실히 다르네. 야, 메이저를 왜 1년밖에 안 다녀왔는데 뭐 제가 구족에 대해서 알겠냐? 어? 뭐 저런, 뭐 저런 애들한테 물어봐. 아니, 그러면 못 만들어서 장시원, 유희관에 이어서 김성호 2대호 대결 한번 할 수. 아, 근데 손이 형 봉이 이제 안 와서 못 쳐. 아, 근데 손이 형 봉이 이제 안 와서 못 쳐. 아, 근데 손이 형 봉이 이제 안 와서 못 쳐. 커터로는 좋겠지만 이제 봉이 이제 안 끓기잖아. 야. 피해가 안 되니까. 너 투수, 투수하고 내가 타자로 한번 붙어볼래? 너 투수, 투수하고 내가 타자로 한번 붙어볼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메이저리그 11안타. 네? 메이저리그 11안타. 나 KB의 동상 1월드. 우리 한번 하나 더 붙여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투수 이대호 대 가자, 김성호. 메이저리그 대 메이저리그. 나는 못 친다 해. 야, 야, 내기 걸어, 내기 걸어. 야, 야, 내기 걸어, 내기 걸어. 아, 진짜 걸어요. 나는 이대호한테 간다. 이대호. 저게 필요가 있어? 야, 내가 칠 거 같은 사람. 뭐야, 뭐야. 야, 여기 가니? 야, 여기 가니?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아니, 그러니까 돈 제일 많이 걸게 어디까지 걸 수도 있어요. 용택이 형 풀로 땡길라 그러죠? 아, 풀 베팅이지, 풀 베팅. 용택이 형 청담동 집권 담면. 용택이 형 청담동 집권 담면. 맛있다. 저는 저 전 대사는 이대호한테 고ure. 이대호한테 고고. 이대호한테 고. 이대호한테 고. 진짜, 그런지는 반갑습니다. 베트 휘두를 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11 안타다니까. 나 아직도 95년도 혼나친 걸 얘기하는데 무슨. 아 좀 이상해. 아 좀 이상해. 아 좀 이상해. 형 그거 보여줬으면 안 됐어. 아 그거 보여줬으면 안 됐어. 잘 잤지? 준비됐지? 아니라고. 예고제야? 둘만 알고 있는 거야? 아니요. 보면 어저께 원래 말투리 나가야 되는데 팔 안 풀렸잖아 이거. 오늘 던진 거 우리. 그래. 아유 감독님 오셨어요. 자 오늘도 디펜스 야구하시고 그리고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뭐 그러다 감독하겄다. 뭐 그러다 감독하겄다. 아 이게 뭐 방송을 하려고 그래. 가겠습니다. 1번. 이루스 정군우. 이루스 정군우. 예. 2번. 센타 김문호. 예. 3번. DH 박용택. DH 박용택. 2대5. 4번. 1루스 2대5. 수비어점 수비어점 수비어점. 어떻게 형 1루 해야겠다 마. 수비를 너무 잘해서. 5번. 라이트 서동욱. 라이트 서동욱. 네. 6번. 유격수 원성준. 네. 7번. 래프트 정혜윤. 예. 8번. 캐차 박재욱. 예. 9번. 3루스. 3루스. 고영웅. 예. 고영웅. 예. 고영웅 가자 영웅. 고영웅 가자 영웅. 고영웅 가자 영웅. 기회 왔다 기회 왔어. 선발 투수. 다 떨리. 아 뭐 다 아는데 뭐. 빨리 뛰어내려 힘들어요. 아 왜 이렇게. 선발 투수. 김민주. 김민주. 다 떨려. 민주? 민주. 김민주. 공주? 민주. 민주. 김민주. 민주? 민주. 김민주. 진짜? 선발 투수. 선발 투수. 선발 투수. 야. 민주. 하기 싫어? 된다 하라 하라.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감독님 또 긴장 늦추신 거야, 근데? 아니에요. 오다스 했는데 그날 생각...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주가 오늘 첫 산발입니다. 일어나서. 두 번째 산발인데요. 두 번째 산발인데요. 두 번째? 첫 번째 시구야. 정말 동북대전 경기보다는 훨씬 더 잘 던지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많이 가싶다. 장난치. 미쳤나, 저거. 그거보다 못 던질 수는 없어. 니가 그거 뭐 했는데? 이거 뭐 했는데 잘 던진다고 하는데, 지금. 미쳤나. 몇 이닝 몇 실점 할 건지 정확하게 딱 얘기해줘. 5이닝 무실점 해보겠습니다. 첫 산발 아닙니까? 미스터 곱? 두 번째. 두 번째래요, 두 번째. 사격 골치 한 마디 해라 그래도. 두 번째 산발. 오늘 꼭. MVP도 발약해 가지고. 팀이 승리하는데 보탭이 되려고 하죠? 말을. 대박. 야구 재밌게 하려면 또 타격이 터져대니까. 아무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무조건 3루 보내줄 수 있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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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호 팀에 등해라 세간당 골쳐라 장난이 또 이상하게 프라이 치고 너무 기쁜다 뛰어가서 치자 치자 알겠어 고급여고 한번 해봐 고급여고 왜 나한테 말해 독하게 그렇게 니가 다 얘기하잖아 고급여고 하자 고급여고 하자 왜 나를 견제해 세간 갖다 놓고 용택이 웨어프라이터 1쯤으로 지진타 못 치는 순간 그냥 바로 뛰어놔 볼렛 나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김문호로 연결됩니다 안 타는 필요 없다 진로 타는 오케이 오케이 또 루틴 어제 선글라스 꼈어요 테크님 어제 선글라스 꼈어요 선글라스 끼고 있었나? 자 오늘도 저기 감독님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타자는 제가 백남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0번 아까 문호한테 물어봤는데 4번 친구 4번 친구 이 친구만 좀 큰 스윙하고 자기 스윙을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쓰시고 키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1회 우리 캡틴이 그렇지 그렇지 우리 캡틴이 그렇지 그렇지 그 말 하지마 진짜 진짜 캡틴이 가서 스커링 포지션에 갔기 때문에 대호가 또 저기 결승차를 거기서 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잘 알아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잘 알아 뭔가 좀 선지점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코치 되겠어 야 그리고 수현이 어제 싸인에서 했다 아이가 첫 번째 싸인이잖아 그 다음 뭐 봐야 돼? 취소 싸인만 내면 그 다음 싸인 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해? 수현이도 고대예요 나 고대는 싸인에서 만하니? 나 고대는 싸인에서 만하니? 나 고대는 싸인에서 만하니? 아니 캡틴은 왜 싸인을 안 보는 거야? 아 이거 나 볼 때만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 유기장에 먹어야 돼요 아니 단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이 코치 전달사항 드리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 이게 또 뭐 갑자기 아니 각자 각자 파티가 있어 야 매니저님 나오셨다 매니저님 AI부터 AI 아침 10시 반에 제가 전달사항 받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 일단 그 오늘 외화 수비는 오늘 문호가 타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 잘 알 것 같으니까 문호 따라 이렇게 외화 수두로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작전 많이 나가니까 이대호 선수 빼고는 전부 다 해 주십시오 용태 형 특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가 특히라고 얘기하네 아니 사인을 안 보니까 농담이 안 봐 아 치칫하고 해요 치칫하고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오늘 그 연습량이 적어서 타자들을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잘 만드셔서 들어가서 스타팅 오다에 꼭 이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매니저님 연습 잘하시죠 연습 감독님 딱 지켜보고 계십니다 깔끔하다 깔끔해 착각이다 다섯 번째에 또 매니저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계속 기록 기록을 깨고 있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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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좀 더 빨라니까 네 점점 줄어들어 근데 다 재밌었다 근데 경기들이 재밌었어? 경기들도 다 재밌어야지 진짜 다 재밌었어 직관은 진짜 다 재밌었어 직관 경기는 다 재밌었어 지금 직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한 번씩이면 완전 위태위태 하다고 일단 방출 안 되려면 다섯 경기 중에서 몇 승 해야죠? 4승 1패 4승 1패 4승 1패 오늘 지금 내 끼도 다 이겨야 돼 아 진짜로? 응 너가 인마 좀 잘 제대로 속이 있게 던지지 그랬어 너가 인마 좀 잘 제대로 속이 있게 던지지 그랬어 형이 그 병살 치지 말지 그랬어 그거는 그 전 게임이잖아 인마 정우현 정우현 나와 정우현이 따붙했잖아 정우현이 해 먹고 여어 환경이 해 먹고 근우현 번트 파이킥 딱 자 근우현 번트 파이킥 아이씨 정우현이 해 먹고 가족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바닥 내려간지 보는데 직관 때 맨날 욕먹었어 대기록 중에 지금 진행 중이라서 말을 못 그리겠어 아 그런 거 없어요 일부러 걸어줘야 돼 어? 그런 거 없어요 일부러 걸어줘야 돼? 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쟤는 성격상 말 안 그러면 삐져 루틴이 삐져요 쟤네 삐져요 칭찬히 막 해줘야 돼 우리 대웅 대웅아 진짜 멋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뭐 했지 오늘 어때? 별로야 어? 절로인데? 이걸로 이어가는 거야? 절로인데? 아니 근데 진짜 멋있었어 아니 전부 다 지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 말을 못 그렸네 아 좀 내렸어 여보 봐봐 나 얘기했잖아 뭐래 나 얘기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 봐봐 전혀 그럼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땡기지 뭐지 직관 때 애들이 쟤네가 쫄아야 되는데 우리가 쫄아 정군우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 왔다 왔다 나도 왔어 이제 군우 형이 오늘 좋네 그러니까 또 뒷구들아 팀원 빤두기 방 문을 열렸어요? 아... 피니님, 작가님 감독님 방금 열렸어? 뭐야? 아니지? 아니, 아니, 내꺼에요 내꺼 이게 무슨 네가 이런거를 받아 엄마가 지금 준거에요 감독님 드리라고? 아냐아냐 찐... 찐산삼 어머니까지? 산삼이요 산삼 아니, 감독님한테 아, 또 나오라고 상춘 있잖아 찐산, 산산 소백산 다섯풀이나 있어요 비싼거래? 난 잘했는데 이거는 내꺼 형, 하나 주라는데 한불이 주라는데 무슨, 갑자기 나를 엄마 진짜 여기 진짜로 아, 진짜요? 또 몰래 나갔다, 아직 아니에요, 지금 엄마 보고 와요 빨리 숨겨라, 야 보기 좀 안좋다, 빨리 숨겨 감독님꺼 아니에요 숱도 안좋으신거 100%야 감독님꺼야, 무조건 신재형 감독님한테 내물 준다 아, 아니에요 감독님꺼 아니에요 제꺼라니까는 야, 희간아 가도 저기 신재형 감독님한테 산삼 드린다 야, 와... 산삼? 산삼? 야, 오늘 게임 나가면 이사를 준다 야, 안 들었어, 나 야, 그럼 라인업 발표할 때 이 멤버들은 다 알 거 같아 알죠 야, 나 안 들었어 라인업 발표하셨네요 응? 잡히디는 것도 있다며 신잠깐 첫 덤바 한 번 이쯤이나 좀 하네 와, 산삼이 있네 산삼이 먹겠네 산삼이 먹겠네 와... 산삼에 밀렸다 산삼에 밀렸다 산삼에 밀렸다 산삼에 밀렸다 아, 오늘 중요한 일인데 야구 재미있게 하려면 방망이가 좀 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참, 내 진짜야 좀 던지냐, 또? 이야... 니가 잘 던지면 되잖아 너... 요즘이네 좀 살벌한 새끼야, 너 저도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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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들이 잘 좀만 합시다 어, 투수들 손 내밀어, 저승이 발 내밀시다 발 내밀어, 발 내밀어 발 내밀어 만약에 포인트 해야 돼? 포인트 세워, 각각 세워, 각각 세워 자... 밀어, 밀어 가겠어 밑으로, 밑으로 내밀어 밑으로, 밑으로 오리다, 가려본다 자, 체강! 체강! 어썸! 체강! 체강! 어썸! 어썸! 무지왕 했잖아! 내리로 했잖아요 민재! 내리로 했잖아요 아, 진짜 진짜 오늘 게임 끝나고 야, 오늘 저 게임 끝나고 저 의윤희처럼 불편한 단체 카톡 이런 거 올리지 않게 좀 잘하자, 진짜 의윤희 뻘겋네 다섯 시에 잤다고? 다섯 시에 잤어요 잠이, 잠이 들어야 말이지 괜찮다, 형아 니만 못 되는 거 아니다 많다고 좀 사모타 다 책임지는 거 잠깐만 바꿔볼까, 오늘? 아니, 그냥 오늘 게임 안 나간다 그래 오늘 수현이 왜 나가겠다, 수현이 어차피 문호가 없으니까 수현이 왜 나갈 수 있지? 아, 오늘 문호 안 오는 거야? 문호 오늘 오전 시합 한다던데? 문호는 빠지는 거지? 아, 문호 큰데 오늘? 야, 헝구야 떨어서는 방출 걱정해야 된다 오늘, 오늘 지면 그 9일 날이 그거랍니다 결정 다 안다? 네 연패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그림자가 모니터즈를 뒤잡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결말은 어떨까요? 이대윤 딱 볼이 됐어요 딱 볼이 됐어요 딱 볼이 됐어요 수수 이대윤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로 코트에서 이 위기 상황을 막아냅니다 수수 이대윤이 2회 단 한 점도 조상도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말로 틀이 보일지 아니잖아 이렇게 리그 3회로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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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 수고하, 수고하 수고하, 수고하 말로 쓰리 볼은 진짜 아니다 말로 쓰리 볼은 진짜 최악이었다 올해 최악의 순간이었어 지금 가냐? 네? 작년에 우리 그냥 이기지 않았냐? 보고? 근데 2차전이 박용택 감독님이었나? 나 센터 나가리 시킨 날 아냐 감독 대행은 박용택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용택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오답 발표할게요 중견수 정근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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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감독이 좀 얘기하면 돼 해야지, 돼 일로 베이스 코치 이태끈 자, 그리고 이태끈 선수는 1회부터 계속 대타 준비해 주세요 뭐해 그게 야, 이거 개판인데 아, 이제 그때 나 왜 시합 안내 보낸 거예요? 진짜? 너무 잘해서 짜증 났어, 나를 못하는데 너만 잘해가지고 감독인데 개인적인 감정을 먼저 넣었다고 잘... 그래서 나 연맥이라 센터 보낸 거 아니야 센터 보내고 삐끌시켜버리거든 오늘 경기 이기면 다시 승률이 7알입니다 10승 4패가 되고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성적 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안 좋잖아 하하하하 타율 타점 1위는 3알 7푼 1위 12타점의 이대훈 선수입니다 타점 1위는 이대훈 선수 12타점이고 아, 이기했잖아요 하하하하 저건 얘기야, 이게 인간쟁이야 타점 2위가 3명이 있습니다 11타점 박용택 오 박재우 박재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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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 반응이 왜 반응이 왜 반응이 일반 찬스가 많이 걸린 거야 그리고 아, 이 분 정말 대답 정이훈 선수입니다 와 타율이 1할 때 아이가? 1할 국품 1위예요 계속 찬스였어 그래, 계속 찬스였어 계속 찬스였어 찬스도 좀 만들어주라 만들지 못하네 만들지 못하네 하하하하 투수조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경기로 투수조 모든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아, 내동인줄 알아? 그리고 현재 방울이 1위는 방울 리스터 제로 장원삼도 됩니다 장원삼도 됩니다 장원삼도 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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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구나 나는 콜라도 제로밖에 안 넣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시 날씨 쌀쌀하니까 어느 사람은 또 보러왔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쪽팔리지 이게 우리는 0.8 예 아 0.8? 본인이 끄떡거리니까 너무 싫어해 하하하하 5조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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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한 팁 있으면 가면 내 카드 뽑는다며 하하하하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 제가 나가겠습니다 샘 하하하 깨영 전도가 1.74 날 올라갔네 와 에이스 위대훈 전도가 1.91 역시 1점 태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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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 오늘 이기면 다시 서울 지달로 복귀하니깐 파이팅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더운데 어떡하지 하하하하 날씨 좋았네 딱 좋아지 하하하하 아, 딱 좋아, 나 씨. 그거는 안 좋은데. 안 좋아? 승이 안 돌아, 지금. 너무 쉬었어. 어, 뭔가 이상해.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좋아? 지금 좋아 보이려고 세게 치고 있잖아. 맞아, 좋아 보이려고 세게 치는 거지. 뒤에 보고 있으면 좋아 보이려고 지금 세게 치고 있잖아. 한 번 뒤에서 보고 안 나가겠는데, 지금 보고. 못 나가겠는데. 아, 쉬었던 게 보인다, 뭐가. 너무 많이 쉬었어, 아파가지고. 여기 다 저기야. 오늘 제가 베이스 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베이스 코치입니다. 군대요. 오늘 제가 베이스 코치입니다. 군대요. 똑바로 한잖아. 군대요. 댓글 좀 분량 좀 챙겨줘요.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샤러 코치입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사무소. 그... 긴장했대. 긴장했대. 말 말하면 긴장한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사이 뭐 뭐 있죠? 번드, 스틸, 앤드런, 바스타 앤드런, 번드 앤드런. 아니, 베이스 코치만 하면 그 회차 주인공이네. 그리고 그... 감독님 싸인 보기가 베이스 코치가 좀 힘드니까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위에... 우리 형 약속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우리 형 약속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 빨리빨리 치면 돼. 점수 많이 내서 사인 안 나가면 되니까 빨리빨리 쳐. 빨리 치면 감독님 뭐라 해요. 점수 많이 내라고, 점수. 감독님 막 치면 뭐라 해요. 아이씨 너무 힘드다 이거. 이 마음 잘 알지. 그... 번트하고 히팅하고 판단 빨리. 좀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늦으니까 맨날 파올라고 막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 좀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이거 딱 해야겠다. 어,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언제 뜬지 뭐. 오늘 던지는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현수 있네. 아, 현수 있네. 또 못 나가네. 아이씨... 오늘 시간이 5이니, 현수 4이니 끝이지 뭐. 너 인마 시합 나가는 거야. 감사하라 인마. 형 오늘 나갈 수도 있다니까. 그래. 한 8대0, 9대0 돼야. 우리가 완호시라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니? 어? 오. 오! 와, 라이치볼. 와, 볼 좋다. 와, 라이치볼. 오! 와, 스코이네. 바로 오는데. 오, 쉽지 않지만 하겠는데. 이렇게 안 좋아. 던진만 하겠는데? 어, 떨어진아. 살짝. 상승훈이 partido입니다 그만큼 예쁘게 생겼대? 지금 감독님 출근하셨는데 어머니가 감독님을 손을 꼭 잡고 우리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야, 와이프 어머니 이제 그만 이용해. 나중에 조상까지 모셔보겠다, 조상까지 모셔보겠어.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고맙습니다. 감독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커피. 여기요. 네, 네, 네. 네, 네, 네. 시우야, 바로. 가서 안아주고 와야지. 안아줘야지. 살아남아야지. 문을 어머니 내 팔 이렇게 잡더니 병아파도 돼요. 그래야 아들 나가니까? 제주도하면 꼭 연락해요. 뭐 먹을지 몰라요. 조심해요. 조심하세요 형이 형. 페이스 왜 이렇게 늦어? 조치 좀 취해줘. 진짜 야구 다녀왔으면 큰일 났습니다. 조작이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못하겠네. 너무 어깨가 빛나서. 원삼이 형 한 마디 하세요. 형밖에 없어요. 네, 중간에서 좀 알아서 정리 좀 하자. 야, 나 시합도 안 뛰고 있는데. 너무 큰가극이잖아.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나는. 아니, 카메라 좀 돌려주세요. 야, 카메라 하나씩 다 막아봐. 진짜 신기하게 한 마디 할게요. 아유, 락카 청소 좀 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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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훈아 진짜 시간 정확하게 잘 맞춰서 오자. 아 너무 높였어. 야 선배들은 뭐 빨리 오고 싶어서 빨리 오냐? 그렇죠 그렇죠. 알겠지 여기까지는 뭘 한 거고 다음부터 똑바로 해라. 예. 그 다음에 원삼이가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원삼이가 얘기할 거야. 여기 쟤 댁이잖아. 야 이렇게 얘기할 거면 다리 포라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할 거면 다리 포라 이 새끼야. 내 귀 안을 틀고 있어. 여기서 귀 안을 틀고 있어. 다리는 왜 꼬고 있는가 인마. 형이 느낀 거 같아. 다리 역사를 부드럽게 서천천히 내리래. 오늘 상대 충암구인데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야 우리 콜드를 졌을 때가 주원님 첫날 아니야?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왔어요. 불이기fta 한 날 와가지고. 있는 mindfulness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날이 그날이네. 아무도 안 받아주고 이홍민 선수 쏘아서 Ja scores. 와이 ultima. 누구 완전히 빠져요! 누구 완전히 빠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홈에서! 세수, 세수, 세수! 홈에서! 상도 못 던졌어요? 어, 못 던졌어요! 세이버! 당연히 콜드를 질 때가 누가 선발이었어? 원선이 번트, 번트! 재영이 형은 재주네! 야, 이따 세어라, 인마! 이따 세어라, 인마! 안 왔어! 거예, 식구, 꺼지 마시구나! 거예, 식구, 꺼지 마시구나! 아, 원선이 거 오늘 다 나왔다! 이 형은 번트, 여족 3개! 네, 번트가 컸어! 질리더라! 그때까지 투수 4명이었죠? 그때까지 4명이었죠! 그러니까 투수가 없었네! 암울하다! 그때 투수 4명! 신구창, 유희가, 장원산, 독흥주! 아, 진짜! 한 명 방출에 3명 시작 못 나가고 있어! 알았어! 그건 힘들었네! 그때 저 나가지 않았어요? 그 시작한 4명이었어요! 네, 없었다! 2대현 패대 2대현! 아, 그때 계속 옆으로 던질 때? 저 옆으로 던질 때, 대현이가! 근데 지금도 투수 4명으로 하잖아! 참, 부정할 수는 없다! 아, 하이! 니 언제 던질래? 어? 없어서는 몇 명 던지는가고 있는데 몇 명 던지는가고 달라, 달라! 다르지! 하석에 김문호가 들어옵니다! 집중하자! 여기서 막자, 여기서 막자! 가자, 무누무누! 싹쓰리 가자, 싹쓰리! 돈이 뿌라! 이것도 눈 감으면 본래는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절실한 몬스터드, 비기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벽했어요! 오른쪽의 한타가 됩니데! 3루 주자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빨리 가야돼, 빨리! 2루 주자 3루 통과했고! 빨리 가야돼,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가야돼, 빨리! 그러면 화물이 연계하지! 해 hits! 보면! 오백! 많이 형 plastef once. Elena、 oui! пу잉스, 허윤에게 박재욱이 상하고만 믿어요. 이렇게니까... 경기 4회 초로 갑니다.